비아 선수가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한다고 하는데요.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비아. 멋진 볼터치와 롱킥을 보여주며 레전드다운 모습을 선보입니다. 한국에서 바쁜 일정을 마치고 삼천각에서 마지막 밤을 맞이한 비아 선수.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만나봤습니다.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last 10초에 대 Pan Amor과의 희망입니다. 어느 날에는 전투한 경험을 한다면 생강을 받은다. 올해 우리 나라의 대가의 최고가가 있음입니다. 대한민국의 새야말로 아카뢰이가 면세 전부 적절한 점이 더 templates 아카뢰이가 교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기억하는 하는 건 이 찾으신 분들에게 제가 제일 중요하게 맞고 대한민국의学 pensa라는 점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건가요? 김성은이 차례자의 남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요? 이 생각에 잘 모르는 곳은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His, I remember this day because it was very nice for me day. And yeah, I remember him. In your memory, what kind of player is he? He's a great player, he's a great player. He can play in some position, he play in a very great team like Man sester united and he did very well things in England 제 시장에 대한 한국 선수가 최고의 선수인 것 같아요 사이의 선수인가요? 네! 강댄의 스승을 도와드리고요 내가 도와드리고요 K-League의 선수인가요? 저는 한국 선수가 없었지만 사실 이제 뭔가 이해한 게 없습니다 이 년에, 한국 팀이 한국 팀의 아이안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한국은 아이안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한국 팀의 K-League는 한국 팀이 도착합니다. 1%의 가능성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불가능합니다. В будущем,소년은 매일 줄 모르고 하시네요 하지만 지금 뭐 하고 싶어요 우리 팀에서 롤데 nouvelle 수정bracht 저는 미국에서 롤데너를 지내고 싶어. 그러나 제가 더 대전을 하려고 하시네요 하지만 이번에는 어떤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싶죠? 다른 사람은 생각보다 보다 다른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생각한다. 다른 사람은 계속 가게 되어야 할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은 될 수 있겠다. 저는 Valencia 좋아합니다. Valencia은 제가 정말 많은 인식으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YCCC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먼저 에이터에서 우리의 여행을 하고 여러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스포츠 채널인 한국의 첫 번째 스포츠 채널인가요? 첫 번째 스포츠 채널인가요? 첫 번째 스포츠 채널인가요? 첫 번째 스포츠 채널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em한절-